뭐를 보면 슬퍼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노래를 굉장히 잘 아시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울면 시점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왜? 형식은 아예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예고편에 쓰면 진짜 와 근데 왜 울까? 와 아니 한 번 해봐요 아니 같이 풀어줄 수 있어요? 뭐 같이? 네네 아우 저요 어느 키가 어떻게? 어느 키가?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대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내겐 끝이었대는 근데 제가 사실 형식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아이유씨 사실 우리 재구애들이 누가 제일 멋있다고 그랬죠? 저 형식씨가 제일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형식이 제일 멋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을 또 왜 안 해줬어요? 형식이 제일 멋있다고 그랬어요 야 진짜 그런 건 얘기 안 하면 못됐다 야 진짜 샛나서 아이유가 형식이 제일 못 다르길래 아니 쟤 맞는다며 얼굴 이런 거에서 샛나서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풍문이에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대 수혜자 이현우 이현우를 주연으로 캐스팅 시켜주지 않으면 김수현도 출연시키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다 픽들이 있었다는데 아 이거 잘 이게 수현이 형은 이제 주인공으로 근데 무슨 말씀을 기호 팔기란 얘기죠 기호 팔기 이현우 씨를 여기에 출연시키지 않으면 김수현도 우리는 출연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영화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야 이거 진짜 곤란한 아주 난감한 사실 저도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분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어 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회사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을 아냐 너무 재밌게 봤다고 팬이라고 영화가 제작하는데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냐 너무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루머가 어쩔 수 없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려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 투자도 하고 형들도 나오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수현이 형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영화 속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확실하고요 회사에서 좀 밀어내려면 우리가 봉퉁 밀어놨어야지 진짜 간첩같이 생겼잖아 진짜로 얘가 진짜 전형적인 옛날 간첩 미철친 이런 그런 느낌이야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근데 은밀하게 이제는 꽃 간첩 이러니까 이게 뭐 꽃하고 뭐 거리가... 그때 나도 다른 거 찍고 있었어요 잘못 들어갔잖아 미나몬방구 3년 4반 담임을 맡게 된 최강호라고 합니다 그만이고 왜 왔다니야 제발 이 학교 검색이야 근데 그거 정말 재밌어요 쟤네들 들어가서 쟤네들 좋잖아요 왜 미나를 왜 한 거야 몬방구를 미나몬방구도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었거든요 맞아요 최강희 선배 이미 있게 했으니까 여기가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최강희?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공태규로 이번에 캐스팅하지 않은 최강희는 절대 맞아 맞아 뭐가 맞아 사실 예고편 봤는데 저는 선배님이 나왔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태규가 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이런 느낌하고 좀 맞지 않아요? 자 하나 주세요 뭐 30cm 이런 느낌 맞아요 그렇죠 미나몬방구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시사했다 어떻게 봤어요 영화? 저는 정말 이러고 재미있다 그냥 따뜻한 영화거든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영화고 따뜻하게 이러면서 재밌게 봤어요 대답이 거의 한 연예 경력 한 40년 정도 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드디어 가장 센 풍문인데요 새벽 3시경에 아이유 씨 개인 SNS에 자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SNS에 그렇죠 그 올라온 사진을 수많은 사람들이 퍼나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다정한 사진이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소문이 일판아파로 퍼졌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어서 화끈하게 오픈한 아이유의 자작급이었다 맞아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uros...